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앞으로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완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갈테마가라에서 말씀 주신 종목의 흐름이 다 좋습니다. 딱 지난주 이 시간이죠. 화요일에 말씀 주신 두 종목 모두요. 비슷한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본 14%에 육박하는 수익 챙기고 있고요. 이 밖에 한 종목 더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펄아비스도 13%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드바이저의 종목 발굴 스타일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단에서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다 발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수익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좀 중장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보고는 있는데 갈테마가라는 말 그대로 조금 수익률을 누적하기도 하고 일주일마다 다시 리뷰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곳곳에 섞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국 카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NG선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그래도 기자재 쪽으로 본행재 기업으로 수급도 좋고 실적도 앞으로 판가 상승 요인이 반영되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4,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 구간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펄어비스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4월 26일이 OBT, 오픈베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검은사망 모바일 버전의 중국 OBT인데요. 이 이전에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 실적 이런 것들 다 확인할 때까지 길게 보셔도 좋을 만하다라는 말씀 오늘 리뷰와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비중을 숙소하는 쪽 단기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카본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펄어비스는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기억해 주시죠. 오늘의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 첫 번째로 열어보시죠.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 주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거리 두기는 다 해제가 됐는데 마스크만 남았죠. 그런데 마스크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 사실상 사실 지금 식당이나 카페 가면 다 마스크 벗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콜마홀딩스 정도 1% 상승입니다. 다음 보시죠. 미용의료기기 테마주들도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나와있네요. 버틸리늄, 톡신 관련 기업들도 같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기대를 더 가져봐도 될까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헬스케어까지 조금 더 넓혀보면 시장 확대에 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좀 뚜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화장품 쪽에 있어서는 중국향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빠르게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채널을 통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면세점 업황의 회복까지도 같이 결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도 거리 두기 제한, 그러면 재택근무의 비용도 줄어들고 다시 대면 그리고 출근하는 인파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엔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화장품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화장품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곳곳에서 불쑥불쑥 올라왔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연휴를 인수하는 한국 콜마 때문에 이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이 좀 공급되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화장품 매출의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 채널이 면세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기업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급등하는데 덜컥 올라타기보다는 실적 확인을 하고 나서 올라타야 될 종목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점을 꼭 주의점으로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정말 수혜를 받아서 매출이 늘어나느냐 여부겠죠. 그래서 실적을 포인트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더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썼다가 벗으면 다 자국 남잖아요. 그래서 계속 톡톡톡톡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옥석 가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주목하십니까? 사실 온앤컷님처럼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화장품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화장품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 쏟고 계신 거예요. LG 생활건강을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에 있어서 중국에서 매출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등등을 포함해서 주가의 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가 하는 시점이 85만원에서 90만원 선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중국향 매출이 면세점 채널을 포함하면 글로벌 여러 기업들과 유사하거나 아주 살짝 높은 편이지만 면세 채널을 제외했을 때는 피어 그룹들 중에 중국향 매출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조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 사업 부분 생필품, 화장품, 음료 관련된 섹터와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M&A 추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 생활건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등의 조짐이 하락보다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면세 채널까지도 다 보아야 된다 하지만 LG 생활건강 화장품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그 외에 시너지를 낼 만한 체력 그리고 채널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하락보다 상승의 확률이 좀 높다라는 점들을 보시고 전통적으로 비용 통제가 좀 잘 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체력은 지금부터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수 있으니 관심 가져서 저가에 매수 매집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격 전략 시간 상 풀게요. 오늘 90만 원 이하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장기적으로 한 100만 원까지는 들고 가보시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입니다. 손절가 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덩치 큰 화장품주에 주목하셨습니다. LG 생활건강 체크해보셨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주목한 갈 테마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에 주목하셨는데요. 이번엔 의류주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의 훈풍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 주셨습니다. 관련주 흐름 체크해보시죠. 네. 일전에도 갈 테마 가라에서 DI 동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알루미늄 박과 그리고 면 선물 가격 증가에 따라서 결국 전방 수요가 확대되면 관련된 방직 기업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한 타격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고차오라고 하는 자국산 브랜드를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너무나 활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브랜드를 넘어서는 자국 브랜드 안타스포츠 이런 의류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타격이 조금 적다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 이제 MZ세대들도 골프에 대한 붐이 일어서 손자회사 합격이죠. 아쿠시네트라고 푸조이와 타이틀리스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손자회사에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쿠시네트 그게 원래 우리나라 건데 중국에 판권 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 쪽인가요? 중국 사업권만? 스포츠 관련된 브랜드는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어 있고 아쿠시네트는 글로벌 골프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퓰라 홀딩스잖아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타픽으로 이걸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제와 같이 따라가기보다는 오늘처럼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적으로는 3만 4천 원 이하 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퓰라 홀딩스가 작년에는 사실 어글리 슈즈로 복고 열풍 불면서 주목을 받았다가 요즘 잔잔합니다. 그런데 자회사 가지고 있는 골프 브랜드에 주목을 하셨고 지금쯤이라면 접근 가능하다 이런 내용 주셨습니다. 3만 4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니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눌려있을 때 기다리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퓰라 홀딩스까지 오늘의 종목 받아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퓰라 홀딩스까지 오늘의 종목 받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퓰라 홀딩스까지 오늘의 종목 받아봤습니다. 퓰라 홀딩스까지 오늘의 종목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